반갑습니다. 성재준입니다. 오늘은 제가 좀 침울하고 우울한 이야기를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우울한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오차림은 지금 이게 무슨 뭐 봄처럼 입고 있어가지고 좀 칼라는 맞지 않은 생각은 듭니다만 참으로 지금 이 영상을 찍고 있는 제 신경이 답답하고 답답할 뿐입니다. 그래도 무슨 얘기를 하려고 저렇게 또 분위기 잡고 얘기하나 싶으실 것 같은데 알고 계시는 것처럼 최근 들어가지고 여권 내 분위기가 썩 좋지가 않죠. 제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의 그 특징이 몇 가지가 있는데 제 채널을 보시는 분들이 타 채널에 비해가지고 저희 채널이 여성 비율이 한 40% 가까이나 됩니다. 거의 뭐 기적적인 이거는 수치인데요. 사실 이제 대부분의 정치 채널들 같은 경우는 여성 비율이 한 5% 안 될 것 같아요. 한 5% 되려나? 한 많아봤자 5%에서 한 10% 정도가 될 건데 제 채널 같은 경우는 많을 때는 한 48%, 50%까지도 되고요. 평상시 같은 경우는 40% 정도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두 번째 특징이 뭐가 있냐. 희한할 정도로 약간 이제 그 일반 국민의 여론이 약간 잘 반영이 돼 있다라는 생각이 제가 드는 게 뭐가 있냐면 지난번 전당대회 때도 제가 투표를 한 번 했었거든요. 생방송 때. 생방송 때 투표를 해보니까 한동훈을 지지한다 한동훈을 지지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나뉘지 않겠습니까? 지지한다라고 대답했던 사람 저희 채널에서 그 63%였고요. 지지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37%였습니다. 정확하게. 아마 그때 생방송 보신 분들은 제가 지금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는 건 아쉽고요. 정확하게 그런 식으로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한동훈 대표의 그때 득표가 몇 퍼센트였어요? 63%였거든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이제 그 타 채널들 뭐 제가 뭐 거론할 필요는 없고 그 채널들에서 비슷한 어떤 여론조사를 했다. 한동훈을 지지한다. 아마 그러면 어떤 채널은 한동훈 지지가 90% 이렇게 나올 것이고 또 어떤 채널 같은 경우는 윤석열 지지가 90%가 나올 것이고 거의 이제 그 그런 식으로 극단적으로 되어 있을 텐데 저희 채널 같은 경우는 그때 같은 경우도 63대 37 이렇게 나왔었고요. 가장 최근에 또 제가 이제 또 한동훈 대표랑 윤석열 대통령 양쪽 사이즈 무슨 뭐 갈증 같은 게 있었을 때 그때 이제 그 일주일 전쯤인가 그때도 토론을 올려보니까 정확하게 또 8대 2가 나오더라고요. 80% 정도가 한동훈을 지지한다. 20%가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일주일 있다가 나왔던 여론조사 결과가 어때요? 정확하게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20%가 나오거든요. 제가 지금 이거를 통해 가지고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 제 채널의 특징을 갖다가 얘기 드리고 싶은 것이 아니라 지금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에서도 80% 정도는 아마 한동훈 대표를 지지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변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고요. 20% 같은 경우는 아니다. 한동훈 대표가 조금 더 양보해야 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라는 말이에요. 제가 지금 이 차원에서 제 영상을 올림으로써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리고 싶은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그러면 여러분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80%가 됐거나 20%가 됐거나 본질은 똑같은 거 아니냐. 본질이 뭡니까? 누가 됐든지 간에 보수 정부가 성공하기를 바라는 거. 그거는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제 다른 어떤 채널들을 보면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한쪽에서 같은 경우는 한동훈을 때려잡아야 된다. 이런 식의 얘기까지도 하고 또 다른 쪽에서 같은 윤석열을 탄핵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왜 그렇게 우리가 극단적으로 빠져야 되는 거죠? 혹시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도 그런 콘텐츠들을 보면서 마음의 어떤 희열 같은 거를 느끼고 계셨던 건 아닙니까? 한동훈을 지지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야, 잘 됐다. 이참에 간에 윤석열을 탄핵시켜버리자. 이렇게 생각하는 그 마음 있지 않으셨나요? 반대로 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시는 분들 중에도 한동훈 대표, 잠깐만 꼴보기 싫어 죽겠다. 그냥 한동훈을 때려치우고 한동훈을 사퇴시키자. 이런 생각이 있으시진 않았나요? 우리가 거기서 한 단계만 조금 더 이성적으로 생각해 봤었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된다. 그게 정말로 한동훈 대표를 위한 길이겠습니까? 반대로 한동훈 대표가 사퇴한다. 그게 정말로 윤석열 대통령을 위한 길이겠습니까? 그거는 양쪽 어느 측이 듣든지 간에 똑같은 얘기인 거 아니겠어요? 그거는 둘 다 자멸하는 그 길밖에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본질은 똑같잖아요. 보수 정부가 성공하기를 바라는 거. 저는 매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한동훈 대표도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에게 존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겠고 저는 그 마음이 있다고 봅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께서 어쨌거나 저쨌거나 지금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다는 게 그게 현실 아닙니까? 이 지지율에 대해서 김민정 같은 사람은 나와서 조작됐다 이랬버리면 사실 할 말이 없는 거죠. 저는 그런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라는 것도 놀랍고 유튜브 같은 사람, 유튜브 중에는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있다고 해도 최고위원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서 여론조사가 조작됐다 이런 식으로 정신 망상적인 얘기를 하는 거는 조금 잘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우리가 엄연히 받아들여야 되는 현실은 받아들여야죠. 어쨌거나 저쨌거나 영남권에서도 지금 지난주에 비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10% 가까이 빠졌고 실제로 지금 영남에 계시는 분들도 그 분위기를 느끼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영상을 보시는 99.9%의 분들은 거의 다 보수일 텐데 보수인 분들도 일상생활에서 느끼지 않습니까? 분명히 엄연한 사실이란 말이에요. 보수를 지지했던 분들이, 아니 조금 더 구체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했던 분들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분명히 엄연한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가 그거를 인정하고 고쳐나가려고 노력해야지 그게 윤석열 정부를 위한 길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너 또 한바냐 이렇게 얘기하시면 솔직히 그런 분들은 그냥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런 분들은 개딸과 똑같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거는 정치 영역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사이비 종교 영역에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 분들은 나가십시오. 그러나 제 채널을 보고 계시는 그 20%의 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대표도 윤석열 대통령한테 맞춰줘야지 윤석열 대통령이 성공해야지라고 생각하시는 합리적인 그 20%의 분들만큼은 제가 봤을 때 충분히 제 얘기에 공감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뭐예요? 서로가 서로를 갖다가 파멸시키겠다. 그것이 아니라 분명한 사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 특히나 영남권에서 그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다라는 이 엄연한 사실 자체를 받아들이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거를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를 한바다 보다라고 얘기하면 그거는 종교라고 봐야 되죠. 저는 이런 차원에서 굉장히 이번에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거든요. 뭐 이제 그 정치인이 아니죠. 종교인이죠. 그렇죠? 뭐 종교인께서 누구라고 뭐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이른바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는 그런 채널들에게 2천만 원 가까이를 매달씩 주겠다라고 이제 요구를 하면서 너 이제 한동훈 지지 그만해라. 윤석열 지지로 돌아서라. 뭐 이런 식의 이제 회유를 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 얘기 듣고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게 지금 도대체 뭐냐? 거꾸로 만약에 그분들이 이재명을 지지하는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야 너 이재명 그만 지지해라. 보수로 와라. 진실이 무엇인지 알아라. 내가 그러면 경제적으로 지원해줄게. 차라리 그랬으면 모르겠어요. 그런 지원이라도 하겠습니까? 그런 얘기라도 하겠습니까? 저쪽에 있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면 보수로 데려올 수 있을지 그거에 돈을 써도 모자랄 판인데 거기에 돈 쓸 생각은 하지 않고 한동훈을 너가 지지해? 한동훈 그만 지지해. 내가 돈으로 너 매수할게. 이런 식의 제안을 할 수 있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왜 저한테는 그리고 또 그런 제안을 안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도 똑같이 힘든데 그리고 솔직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상태에서 무슨 윤석열 대통령 다 잘하고 있다. 다 잘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잘못된 게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게 얼마나 땡큐입니까? 저도 그럼 한 자리 받고 잘하고 있겠죠. 안 그렇겠습니까? 실제로 그런 식으로 했던 사람들이 다 한 자리 받고 지금 떵떵거리면서 잘 살고 있잖아요. 저도 그렇게 안 살고 싶겠냐고요. 당연히 저도 그러고 싶죠. 그런데 못하지 않습니까? 양심이 그렇게 허락이 안 하니까. 그것뿐만입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보수 쪽의 농객이라고 알려져 있는 그 모 변호사. 그 변호사 분께서도 이번에 이 모 유튜브 채널에 나가서 방송이 끝난 줄 알고 생방송이 끝난 줄 알고 자기들끼리 얘기했던 게 다 적나라하게 생방송으로 지금 나가가지고 그 영상이 지금 막 계속 돌고 있잖아요. 그 내용이 뭐였습니까? 이재명을 찍더라도 한동훈을 안 찍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게 도대체 뭡니까? 이재명과 한동훈 두 사람을 어떻게 비교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그런 말 같지도 않은 얘기를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런 사람들의 보수 패널이라고 인정할 수 없고 보수 유튜버라고 인정할 수 없습니다. 사입이 종교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제 채널을 보고 계시는 20%의 분들이 그런 저급스러운 얘기에 동의하시는 분들이라고 저는 믿고 싶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이재명을 찍겠다 차라리 한동훈 찍을 바에 그런 생각하고 계시지 않죠. 그런 생각하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죄송한 얘기지만 나가시기 바랍니다. 제 채널에서 그냥 사라지셔도 됩니다. 참 정말 요즘 유튜브가 돌아가고 있는 걸 보면 그냥 다 때려치고 싶다 이런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도대체 뭘 위해 가지고 왜 도대체 국민 눈높이에 맞춰야 된다. 국민 눈높이에 맞게끔 조금씩 변해야 된다. 국민들이 무슨 생각했는지 알아야 되고 왜 도대체 지지율이 떨어지는지 이해를 해야 되고 그거를 인정해야 된다라는 얘기조차도 보수 진영이 못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생기는 그 지경이 됐는지 참으로 진짜 깝깝하고 답답할 뿐입니다. 어쩌다 보니까 요즘 너무 제가 힘이 들고 이래가지고 하소연하는 그런 시간이 된 것 같은데 적어도 제 채널을 보시는 분들 80%는 한동훈을 지지하고 20%는 윤석열을 지지한다고 할지라도 100%가 다 보수 정부의 성공을 위하는 분들이다라는 거는 제가 꼭 믿고 싶습니다. 그러면 어디에 답이 있는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